안녕하세요 생명가리의 수랑계와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점 시퀀스 핵심문항 모의고사 OT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만점 시퀀스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핵심문항으로만 이루어진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라고 하면 한 회 20문항이 수록되어 있는 풀 모의고사를 상상을 하는데 요즘에는 한 회를 소화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 핵심문항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서 제가 최초로 구성을 짜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참고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하시더라고 일단 핵심문항 모의고사는 한 회 유전 핵심문항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번호 1, 2, 3, 4가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 1번 위치에는 세포주기, 세포분열 쪽의 문제인데 크게 3가지 스타일이야 난이도가 있는 세포모식도 문제, 그리고 DNA 상대량, 유무표와 같은 크게 3가지 맥락의 유형들을 가지고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배열을 쭉 해놨어요 40회에 걸쳐서 그 다음 2번에는 사람의 유전에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확률계산인 형질교배, 그리고 3번에는 가계도, 4번에는 돌연변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만점 시퀀스 줄여서 만시라고 하는데 이 만시 같은 경우에는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실력이 꽤 괜찮아 그러면 자료분석의 기술, 자본기를 하면서 만시를 함께해 근데 나는 아직까지 돌연반열을 덜했어, 가계들을 덜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응용을 하는 거야 나는 일단 세포주기, 세포분열 쪽만 집중적으로 쭉 한번 1회에서 40회까지 풀어보겠다 그렇게 해도 돼 매번 한 해를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만시 활용 목적, 실전 연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각의 문항에 목표 시간을 써놨거든 말 그대로 목표 시간이야 살짝 어긋나도 괜찮아 시간 조절 연습하시고 우리가 철철 로직에서 잡았던 유형별 시작점과 문풀루틴을 말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체화되진 않잖아요 자기가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데 기출문제로 돌렸다면 응용 문제로, 변형 문제로 해보자라는 게 만시의 목적이다 스킬과 돌리의 체화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교재 구성은 100% 자작이고요 과거 우수문항 그리고 신규문항이 계속 매년 리뉴얼됩니다 한 해당 4문항으로 이어져 있고 총 40회입니다 가급적이면 매주 2회 이상을 풀어보는 걸로 유형별, 난이도별 순차적인 배치가 돼 있어서 초반에는 크게 부담가진 않을 거예요 5월에 개강을 합니다 5월 초고요 활용방법 문항별로 난이도 및 목표 시간을 참고하라고 써놨어요 그거 보기 싫으면 가려놓고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풀이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 후 해설지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근데 해설지를 읽었다고 해서 느낌이 팍 오진 않아 그래서 바로 전문한 강의 수강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맞춤 문제는 안 보고 틀린 문제는 보면 안 되나요? 맞춤 문제도 복습을 할 겸 강사의 강의로 복습한다는 마음을 한번 들어봐 배속목표서 시작점 키포인트 확인해 주시고 이건 다 해설지에 다 담아 있습니다 RGB와 만시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RGB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 캐치로직, 자분기, RGB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가 날 텐데 캐치로직이라고 한 것은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한 철철로직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킬러로직 했는데 킬러로직에 쓰는 것을 지향하자는 취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철철로직을 철철로직만 모아서 만든 교재가 캐치로직이고 또 캐치로직이란 동명으로 강자도 따로 있습니다 자분기는 메인 교재와 메인 강자로서 이건 꼭 수강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만시는 하는데 자분기를 안 한다 이건 앞뒤가 바뀐 거야 자분기가 철철 개념 다음에 두 번째 메인 강자야 자분기를 하면서 만시를 병행해도 되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자분기를 끝내고 만시를 해도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말 드리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로 한 회 16개의 기본 문항이 수록됐습니다 비유전 14개, 시윤유전 2개 총 70회 이거는 꽤 많이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분량이 되고 그리고 이 기본 문항 16개 맞추는 게 실제 점수 획득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고 속도 조절 잘해서 하면 어려운 핵심 문항들도 풀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늘어나거든 막전위 근육, 세포모식도 유형별 문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일정, 교재 입고는 5월 3일이고요 강자 개강도 5월 3일입니다 업로드는 매주 금요일 날 확인하시면 되고 완강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겠지만 알집이나 만시나 워낙 회체가 많아서 6평 전에는 불가능하고요 9월 평가원 전에 완강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크 대책 끊임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고맙습니다